안녕하세요. 별상도룡입니다. 직진자 여러분들 또 만났네요. 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말띠 분들이 보면 사주가 강해서 그런 것 같아요. 성격도 강하고 도몬도고 뭐뭐 뭐고 그죠? 잘 되면 아주 잘 되고 또 포기하면 일찍 포기하는 게 말들이에요. 그만큼 말들의 성향을 보면 사람이 싫어서 거부하면 굉장히 걷잡을 수 없거든요. 손은 오히려 순해요. 근데 말은 사람도 컨트롤이 안 되는 게 말이에요. 우리 말띠분들 올해 사실은 지띠해에 상충이라는 충이 낀 해예요. 그래서 말띠분들이 개개인 넣고 사주를 놓으면 좋은 분들은 좋겠지만 보편적으로 띠로 봤을 때는 충에 들은 해예기 때문에 남녀 간에도 이성 간에도 피해야 될 띠예요. 그죠? 내가 만약에 누군가 상대를 만나서 결혼을 할 시키면은 지를 피해야 되겠죠. 네. 그만큼 이제 충에 살이 하다 보니까 이 충이라는 건 병의 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편적으로 좀 건강했던 분들도 그만큼 건강으로 좀 우환을 줄 수 있는 해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 충에기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하반기도 좀 무탈하게만 잘 지나갔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이분들은 뭐 31살, 40살, 55살, 67살, 81살, 67살, 79살 이런 분들 보면은 저는 누가 딱 좋다 나쁘다 할 수 있는 분들이 없어요. 동등해요. 그냥. 그냥 순탄하게 무탈하게만 지금 현재 좋으신 분들은 좋으신 거 이대로 그냥 잘 유지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요. 또 나쁘신 분들은 그 나쁜 거에서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하셔서 좋은 기운으로 다시 바꿔간다는 거 이런 거에 이제 시간을 쓰고 할 시기지 뭘 획기적으로 뭘 한다 나쁘다 좋다 아까 이제 딴 띠분들처럼 좋은 분들은 아주 좋고 나쁜 분들은 아주 나쁘고 기운이 그런데 어차피 충이 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 충은 빨리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말띠분들 아무튼 이제 힘내고 화이팅 하시고요. 그때 가서 말띠분들 4주가 좋지 않다는 게 아니라 시기적으로 올해 기운이 좀 많아다는 얘기지 좋은 것은 다 좋습니다. 우리 말띠분들처럼 그냥 순조롭게 아까 강한 모습으로 그대로 방지다 주관들이 뚜렷하니까 주관대로만 이끌고 가면은 저는 올해 하반기에 좋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은 내년에 또 소띠의 말이 소를 누르고 올라서는 해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이제 그 기운으로 내년에 말띠 좋습니다. 좋은 일만 남았으니까 이제는 잘 지켜서 조금씩 이제 업그레이드를 가시고 조금씩 진행해서 가시면은 저는 이제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너무나 좋고요. 화이팅 하시고요. 또 기운들이 나쁘지... 단 하나 우리 이제 말띠분들 또 언제 말띠냐 55이나 67의 말띠분들 이분들은 상문수가 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부모 상문이라든지 동기간의 상문수 그래서 이제 올해 하반기에 좀 있습니다. 내년 기운보다는 올해 분명히 두 띠의 분들은 부모라든지 또 아프신 만약에 내 직계가족이 있다면은 올해 좀 그런 기운으로 인해서 좀 누구나 뭐 살다 보면은 뭐 상문이야 다 이제 뭐 있겠지만 상복을 입을 운이야 있겠지만 그래서 올해는 이분들이 좀 상복을 입을 운이 아닌가 이제 그런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이제 좀 슬픈 거지만 힘내시고요. 너무 슬퍼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했듯이 우리 말띠분들 올해 한 해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으니 이제는 좋은 일만 이제 남았으니까 힘내시고 파이팅 하시고요. 아무튼 제자로서 이분들한테 힘내시라고 박수 한번 쳐드리고 싶고요. 네. 그러면은 내년에 기운이 좋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올해 만약에 사업을 시작을 하려나 하려거나 아니면 일을 시작했던 사람들은 올해가 아니라 좀 밀어서 내년에 좀 아 저는 이제 내년이라고 해서 해가 바뀌어야만 내년이 아니고 저희는 이제 올해 동기달 11월달이 보면 내년 기운으로 돌아섭니다. 그래서 저희는 11월달이 보면 내년 운을 봐요. 한 살 더 먹은 이제 그런 이제 그 사주를 봅니다. 그래서 올해 동기달 음력으로 11월달만 되면은 그동안에 구상하고 있다든지 생각하고 계획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조금만 참았다가 11월달부터 과감히 되드십시오. 100%, 200%, 300% 성공할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오우, 대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